안녕하세요 달려라치킨이에요 놀랍게도 오늘은 셀프 미용을 할거에요 달려라치킨의 머리는 보다시피 머리카락이 굵고 머릿수까지 엄청 많아요 머리 큰게 한몫하고 있죠 머리에 물을 묻혀서 잘라볼게요 머리가 개털이라 빗질이 정말 힘드네요 하지만 빗질은 해야해요 자 이제 가위를 들어서 자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100% 망할 것 같아서 선뜻 하지를 못하겠네요 그래서 일반 가위가 아닌 수치는 가위를 가지고 왔어요 이건 그래도 댕강 잘려지는게 아니라서 용기가 생겨가지고 잘랐어요 개털이어서 그런가? 수치는 것도 정말 힘드네요 그냥 봤을땐 자른건가 싶은데 잘려나온 머리카락은 정말 많아요 이렇게 다 짜여있어요 열어볐 도착 수치 칼을 돌려놓은 물을 올려주세요 내용이 많이 안나오죠 잘짓고 잘짓고요 자 이렇게 다 자르고 보니까 끝이 가벼운 느낌이네요 앞머리 짝짝이가 됐어요 맙소사 층이 일자층이 여기서부터 생겼어요 머리 꼬무줄 있는 곳까지 머리숱에 변함이 없네요 뭐 어쨌든 다음번에는 길이도 자를 수 있는 용기도 함께 가지고 올게요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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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